늦은 밤 2차선에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그 앞으로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켜며 빠르게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진하는 차량을 맹렬히 뒤쫓는 경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는데요. 당시 블랙박스 차주인 A씨에 따르면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2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경찰을 발견하고는 냅다 후진을 하며 도망간 건데요.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에 A씨는 급하게 차선을 옮기며 사고를 피합니다. 이후 후방 카메라에 포착된 문제의 차량은 경찰을 피해 후진을 하다 뒤에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멈출 생각이 없는 건지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주행하더니 따라오는 경찰을 피하다 결국 블랙박스 차량에 후미를 들이받는데요. 음주 의심 차량과 사고가 난 A씨, 더욱 황당한 건 경찰관의 태도였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혼잡해진 교통 상황에 교통경찰이 경광봉을 쥐어주며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아파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잠깐이면 된다고 무리하게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이후 현장 조사를 하러 나온 경찰관들은 A씨를 도주 차량으로 판단해 이 사람이 그랬냐고 하더니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야 A씨의 상태를 물었다는데요. A씨는 경찰 본 뛰어다니시느라 고생한 건 알고 있는데 저희는 피해자인데 이게 맞냐며 사고 나기 직전에 옆에 있던 경찰차로 사고를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진짜 사회 악이다. 경찰분들 다급한 상황이라 정신 없는 건 아는데 대처가 아쉽네. 술 먹고 뺑소니까지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사고 났으면 부상자 구호 활동이 우선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덕 poisonous니 tribes의 한 сотруд원입니다. MBC 뉴스 이덕 deport Gibbons입니다. 감사합니다.